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병원에 당장 가보세요. 병원에 당장 가보세요. You'd better go to the doctor right now.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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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한다. He is sure of success. 그 우물은 매우 깊다. The well is very deep. 그 우물은 매우 깊다. The well is very deep. 나는 내가 보고 싶다. I want to see you. 나는 내가 보고 싶다. I want to see you. 나의 집 근처에 서점이 있어요. There is a bookstore near my house. 나의 집 근처에 서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소풍을 갔다. We went on a picnic last Sunday. We went on a picnic last Sunday.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소풍을 갔다. We went on a picnic last Sunday. We went on a picnic last Sunday. 수영장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swimming pool? 수영장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swimming pool? 내가 몇 발짝 뒤처질 거야? I'll be a few steps behind. I'll be a few steps behind. I'll be a few steps behind. 의자에 앉으세요. Sit down on the chair. 의자에 앉으세요. Sit down on the chair. 나는 시험 공부를 했다. I studied for an exam. 나는 시험 공부를 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파티에서 춤을 춘다. They dance at the party. 그들은 파티에서 춤을 춘다. They dance at the party. 나의 집은 빨간 지붕이다. My house has a red roof. 나의 집은 빨간 지붕이다. 그건 내 실수야. That is my mistake. That is my mistake. 그건 내 실수야. That is my mistake.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백합은 예쁜 꽃이다. A lily is a pretty flower. A lily is a pretty flower. A lily is a pretty flower. 그녀는 매일 여덟 시간 잔다. She sleeps eight hours every day. She sleeps eight hours every day. 그녀는 매일 여덟 시간 잔다. She sleeps eight hours every day. She sleeps eight hours every day. 그들은 지난 5월에 결혼했다. They got married last May. They got married last May. 그들은 지난 5월에 결혼했다. They got married last May. They got married last May. 그는 새 외투를 입고 있다. He is wearing a new coat. He is wearing a new coat. He is wearing a new coat. 나는 약국에 자주 방문한다. 나는 약국에 자주 방문한다. 나는 약국에 자주 방문한다. 나는 매우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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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는 좁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이다.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이다.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이다. Supper is the last meal of the day. Supper is the last meal of the day. 사과 반쪽 드실래요? Would you like half an apple? 사과 반쪽 드실래요? 나는 우표를 수집하고 있다. 나는 우표를 수집하고 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녀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 공을 잡았다. 그는 그 공을 잡았다. 그는 그 공을 잡았다. 그는 그 공을 잡았다. 아마 비가 올 것이다. 아마 비가 올 것이다. 아마 비가 올 것이다. 아마 비가 올 것이다. 그 울타리는 매우 높다. 그 울타리는 매우 높다. 그 울타리는 매우 높다. 그녀는 천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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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충분히 먹었다. 나는 충분히 먹었다. 그녀는 천사 같다. 그는 규칙을 어겼다. 그녀는 간호사이다 그녀는 간호사이다 너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영웅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은 영웅을 필요로 한다 그녀는 잡지를 읽고 있다 그녀는 잡지를 읽고 있다 그녀는 잡지를 읽고 있다 그녀는 활력이 넘쳐 흐른다 그는 활력이 넘쳐 흐른다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냈다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냈다 날이 어둑어둑해진다 날이 어둑어둑해진다 날이 어둑어둑해진다. 그 강아지는 매우 귀엽다. 그 강아지는 매우 귀엽다. 이 더하기 이는 사이다. 이 더하기 이는 사이다. 그녀는 몸이 아주 약하다. 그녀는 몸이 아주 약하다. 여기에서 놀면 안전하다. 여기에서 놀면 안전하다. It is safe to pla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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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afe to play here.